안녕하세요 저희 시스타이식구예요 맞아요 저희 올해 아홉수입니다 지선아 근데 너 초코선수 구자철 알지? 어 걔 알지 내가 구자철 결혼식에 화환을 하나 보냈거든? 근데 기사가 뜬 거야 화환에 뭐라고 썼는데? 잠깐만 내가 사진 준비했어 자철아 이제 새벽에 전화하지마 KBS 미녀 개그우먼 오나미 근데 댓글이 이렇더라고 오나미라서 구자철 와이프가 안심하겠다 왜지? 네티즌도 알던데 왜 너만 몰라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내년에는 구자철 와이프가 너 때문에 의심병 걸릴 거야 너랑 구자철 얘기가 사랑과 전쟁에 나올 거야 지선아 우리가 방송이 나가고 나서 나는 몰랐는데 내 팬클럽이 생겼더라고 어우 너무 축하드려 어우 죄송해 너무나 잘 됐다 팬클럽 이름이 뭔데? 오나미는 쓰나미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내년에는 팬클럽 이름 바뀔 거야 오나미는 귀여우미 오나미는 진선미 잠깐만 오나미 응? 너 진짜 웃긴다 왜? 너 나 몰래 양학수술했니? 아니 너 점점 이뻐져 어머 웬일이야 얼굴이 주먹만 해 야 뭐가 주먹만 해 뭐가 요 바비 인형 아우 야 잠깐만 박지선 너 똑바로 얘기해 너 코 뭐 했지? 어떻게 이렇게 날카로울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어떡해? 야 하지마 손 메이겠어 하지마 야 사람들 다쳐 하지마 하지마 근데 지선아 왜 우리만 즐거워하지?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내년에는 나 진짜 코로 종이라도 뵐 거야 오나미 턱은 내년에 여기까지 들어와 있을 거야 근데 지선아 그거 알아? 뭐 심보라가 미래의 남친을 알려주는 그런 어플을 했는데 어 진짜 긴 길이가 나왔대 대박이다 어 그래서 나도 해봤잖아 응? 너 누구 나왔는데? 김경진 나왔어 나 김은국 나왔어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내년에는 내 미래 남친으로 샤이니 5명 나올 거야 오나미 미래 남친으로 슈퍼주니어 13명 나올 거야 아홉수라 근데 우리 너무 달렸더니 너무 마셨더니 지금 막 쉽게 올라오고 막 몽롱하다 숙취해소가 필요해 숙취해소가 필요해 맞아 맞아 숙취해소가 필요해 미스터 송 또 오셨나요? 우리 지금 너무 취했으니까 숙취해소제 정신 좀 바짝 들 수 있는 거로 준비해줘 알겠습니다 거울 하지마 하지마 왜 그래 너도 웃기지? 하지마 왜 이렇게 짓궂어 귀여워 제가 들어가보겠습니다 어 잠깐 미스터 송 예 잠깐만 내 이야기 좀 들어줘 나 무서운 일이 있었어 작년에 내가 해변가에서 비키니를 입고 있었는데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비키니 입은 걸 당장했어요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그래 아홉수라 내년에는 나 진짜 비키니만 입고 방송할 거야 내년에는 군린들 참으람에 내 비키니 사진 걸려있을 거야 들어가보겠습니다 미스터 송 예 어머 내 타이 명품이네 예 비싼 겁니다 우리 둘처럼 너무 잘 어울린다 응? 그치? 아우 너무 잘 어울린다 아우 믿고 있어 정말 예 국방부죠 저 재입대하려고요 미스터 송 단기 법무요 너 미스터 송 꼬시고 싶니? 당연하지 남자는 어 돈에 약해 정말이야? 응 빼고 한번 해볼게 말뚝 박을게요 미스터 송 예 어? 왜 이러세요? 닥쳐 이거 자기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야 비밀번호 알고 싶지 않아? 비밀번호는 내 몸중에 가장 예쁜 곳에 있어 찾아봐 어디 있을까 틀렸어 거긴 아니야 어디 있을까 아우 틀렸어 어디 있을까 아우 틀렸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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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는 너랑 미스터 송이랑 커플 통장 만들거야 커플 통장의 비밀번호는 아이돌 결혼기념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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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